하나만 묻죠. 그럼 센터장도 100시간, 120시간 뒤니까? 약 잘못 들어갔을 때 당신하고 어디서 뭐하고 있었는데? 아니, 고생한 애들이 그렇게 끔찍하면 전공의법 지키게 일을 안 했어야지. 그렇게 당당하면 피곤해서 사람 죽겠다. 마천에 딱딱하게 밝혔어야지. 자기들끼리 시시하다가 탈캡니까? 이제 와서 애들 불쌍하다 그딴 소리. 그리고 당신. 지금부터 애들 감싸주는 척하지만 실은 나는 잘못 없다. 다 애네들 실수다.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어떤 변명을 끌어다 붙여도 이 안에 범인이 있고 어떤 사람을 그걸 은폐하고 공주하고 온다.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. 진정.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. 이 부분 상 We Shari 5 hardалось 한번 Jes j 그렇지만 우리 고마워 백욕시 우 Mills